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9%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순 투자액 역시 202.4% 증가한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 개인의 외국법인 증권취득, 그리고 외국 영업소의 설치 운영 등을 말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